이 글에서는 심방조동의 증상 및 원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심방조동은 부정맥 심장리듬장애이다. 심방에서 비정상적이고 빠른 방전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심방은 더 빨리 수축된다. 정기충격 중 일부만 심실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불규칙적이며 빨리 수축되며 효율이 떨어진다. 심방조동은 심방세동과 유사하다. 하지만 그 리듬이 심방세동이 있을 때보다 더 조직적이다. 꽤 흔하게 나타나는 장애이며 60대 중년 남성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난다. 심방조동이 생기는 이유정 상적인 상태에서는 심장실, 심방 및 심실은 정기충격에 의해 리듬을 따라 수축된다. 이충동은 심방에서 시작하여 심실로 이동한다. 정상진동수는 분당 50에서 10, 0비트 사이이다. 하지만 부정맥이 있으면 심장은 규칙적으로 수축되지 않는다. 리듬이 분당 100비트보다 큰 경우 빈박성 부정맥이라고 부른다. 심방조동이 있을 때 심방의 활동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 하지만 문제는 분당 250회 이상의 속도로 심방이 수축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충동이 심실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 두 개의 충동 중 하나만 심실에 도달한다. 이로 인해 심박수는 분당 약 150비트 정도가 되는데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심방조동은 커다란 회기외로로 생기는 빈박성 부정맥이라고 할 수 있다. 심방조동의 원인 심방조동은 기본적으로 심장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 빈번하게 나타난다.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심근경색이 있는 환자들에게 더 흔하게 나타나는 장애이다. 그렇다고 해서 건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심장이 건강한 경우에도 심방조동이 생길 수 있다. 이 장애가 생기는 원인 중 몇 가지만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심장판막질환 관상동맥병리 등의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심장근육이 변형된 것인 심근 병증도 심방조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동맥 고혈압술, 짧은 시간 동안 술을 많이 마아 심각과 관련된다. 폐질환이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질병 심근 경색 병력이 있는 경우 관상동맥 혈관을 재생한 경우 일부 약물 심낭염 심방조동의 증상 심방조동의 증상은 심실이 수축되는 속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심장에서 혈액을 펌핑하는 능력이 떨어지며 증상은 갑자기 생길 수 있고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 가장 전형적인 증상은 현기증과 호흡곤란이다. 그 외 다른 증상은 다음과 같다. 몸에 힘이 없어진 가슴 통증 특히 이전에 심장 문제가 있었던 경우 맥박이 빨라짐, 맥박이 불규, 치켜지거나 울림신계안진 시신 혹은 정신없음 운동 능력의 상실도 심방에서 혈전이 생기면 심방조동 상태가 더 복잡해진다. 심방이 비워지지 않고 심장이 빨리 뛸 때 어혈이 생기기 때문이다. 어혈 조각은 혈류를 통해 이동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동맥이 막히면 폐색전증이나 뇌졸중 등의 허혈성 질환이 생길 수 있다. 심방조동의 진 단 병원에 가면 의사는 먼저 심장박동 소리를 듣고 박동을 잰다. 이 병을 진단하기 위에서는 빈도, 증상, 심전도를 기본으로 확인한다. 하지만 심방조동은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심박수를 추적하는 경우도 있다. 이벤트 모니터, 3-4주, 홀터 모니터, 24시간 검사, 임플란트 피아 기록기, 광범위안, 모니터링, 그리고 심방조동은 기본적으로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심초음파 및 혈관 조형술 같은 검사도 한다. 이 외에 갑상선 활동을 보기 위해서 혈액 검사도 한다. 결론 심방조동은 비교적 흔한 심장리듬장애이다. 의심스러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바람직하다.